민생갑붕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서장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0초 전에 입장하셨어요 아슬아슬해서 죄송합니다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현장 다녀오셨나봐요 TBS TV 민생연구소가 벌써 100회째가 됐다고요? 네 우리 이제 TBS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도 요즘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벌써 2월달에 시작했는데 100회가 됐습니다 어제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거죠? 네 6시부터 50분간 생방송하는데 어제 100회째 방송하는데 체육구 앵커님도 축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 좀 줄어라고 해서 방송에서 실제로 말을 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주는 어디로 출제해볼까요 그러면? 네 뭐 이번주에도 일이 많고 정말 서민들 이슈 많잖아요 네 지금도 톨게트 노동자들 농성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택배기사님들 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어저께 제가 봤는데요 그 8월 16일은 택배 없는 날로 해달라 8월 16일에? 네 하루만 주문을 참아주면 그날만큼은 휴가를 쓰고 싶다 네 중국의 택배기사들 모두가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휴가할 때도 계속 택배를 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리있는 제안이시더라고요 뭐 이런 이런 데 이제 다녀왔고요 그래요 오늘은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또 있겠지만은 서울 수도권 쪽에 옛날에 갭 투자한 게 망해가지고 요즘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입자들이 막 몇백 가구가 쫓겨나는 그러니까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는 투자자한테 거의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전 재산을 다 잃게 생겼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갭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시세 차이를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익이 적은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데 그렇죠 아주 쉽게 하면 5억 원짜리 주택인데 전세가 4,5층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럼 4,5층 끼고 5천만 원 있으면 소유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집값이 막 올라가면 아이고 내가 이제 5억 주고 샀는데 6억이 됐다 7억이 됐다 하면 이득이 되지만 만약에 집값이 하라고 하면 전세값보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깡통주택이 되거든요 깡통전세가 되어버리는 거고 만약에 거기다가 전세값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집주인들 방식 아시잖아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거 받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4,5,5천 내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값까지 떨어졌고 한 3,5,5천 떨어졌다 그럼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도 3,5,5천만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1억을 더 내야 되는 또 그러니까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돈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망한 위협인데 전반적인 갭 투자의 함유형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 지금 사례가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평형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의 알하우스라는 데하고 서울 남부지역의 오피스텔 하나 10명이 지금 보증금을 떼게 해 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말 우리가 세입자로서 전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갖고 들어가잖아요 정말 아예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차라리 월세만 내면 보증금을 날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여론도 일고 있고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가자 그게 이제 대안은 아니지만 오죽 속상하니까 우리 국민 절반이 지금 다른 해법은 없어요? 그런 갭 투자하는데 그걸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등기부동부는 그냥 떼잖아요 세입자로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 지금 예를 들면 영등포 알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는데 담보 신탁이 설정됐던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소유권을 잠시 넘겨주고 그걸 대가로 또 신탁회사부터 돈을 또 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께서 보긴 봤어요 근데 이 언론 보도만으로는 좀 내용이 부정확하긴 한데 보긴 봤는데 담보 신탁회사에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먼저 보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문을 주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버린 건데 근데 이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이 일반적으로 우선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근저당이란 게 1순위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2순위가 되어버리고 물론 소액 최우선인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소액의 임대 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이 전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비상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을구 그 다음에 또 갑구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거기에는 소유권이 됐는데 담보 신탁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십니다 갑구에 담보 신탁이란 말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빌린 흔적 일부는 거기다가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서 돈 빌린 흔적이잖아요 이 둘 다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료 보다는 아까 전세금 끼고 투자하는 것처럼 빚을 끼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갭 투자인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데는 아예 안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세입자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전에 보면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안 찍어놔가지고 보증금을 떼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나는 고향이 경상남도니까 전라북도니까 나는 전입신고 안 하겠다 내 고향을 사랑하니까 전입신고를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못 받아버린 거잖아요 전입신고를 일단 해야 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일단 받아야 되고 이런 공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선생님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값구에 담복신탁이 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스스로 욕심이 나더라도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건 위험할 수 있고 근저당은 얼마이고 이 집은 시세가 얼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증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담보신탁에도 담보신탁 신탁 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신탁 원부의 내용으로 얼마를 빌렸는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최근에 문제가 된 세 사건 다보니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모든 세입자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상담센터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수 상근하고 포진했거든요 궁금하면 공인중개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지만 걱정되면 일단 무조건 지자체 양심적인 상담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분이나 지자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진근 소장님 다음 주 안주 또 열심히 띄워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봬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각 지자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시윤들이 더 홍보가 되고 그래도 이분들의 피해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재산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